그럼 4월 15일에 촛불 시민들이 미통당 바이러스를 집도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촛불 시민 대기시켜! 대기시켜! 자유롭게 한국을 헤쳐먹으려던 당들이 미래까지 바라먹으려고 통화를 했대요 본래 상단같이 하면 엄청 세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세대로 멍청해졌네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해서 반결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해서 싹 다 박멸해요 네 귀신보단 사람이 무섭고 바이러스보다도 사람이 무섭습니다 이 사라지지 않는 바이러스 같은 적폐세력들 꼭 이번 총선에서 박멸합시다 어문먹는 법도 몰라요 코로나를 포로스래요 수준이 어쩜 이럴까 어디 내가도 부끄러워 이렇게 귀한 국회에 이렇게 눈추한 분들이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해서 박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해서 싹 다 박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해서 박멸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해서 싹 다 박멸해요 사이로 총선해서 싹 다 박멸해요 감사합니다